자 반갑습니다 오늘 방제가 지금 뭐냐 구운몽 카사딘 연구소죠 혹시 구운몽 카사딘이라고 아시나요? 랄로 옛날 영상을 보면 도파가 꿈에서 그리던 카사딘을 실제로 전수받는 그런 영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살짝 영감을 받고 어제 썰랭을 하면서 실수로 연원을 안 갔거든요 연원을 안 가니까 뭐가 되냐 아니 템이 너무 빨리 뜨는 거야 원숭이를 불에 구우면 아 네 구독 감사합니다 어 이거 사실 대천사가 함정 아이템 아니었을까? 카사딘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함정 아이템이 아닐까 그래서 연구한 게 뭐냐 오늘 템트리 어떻게 가냐 아 네 인게임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쇼앤 프로브 하겠습니다 그럼 연원만 올리고 대천사를 아예 나중에 올려서 한 3코어점을 올리는 다시 한번 해보자 니코도 좀 힘들긴 한데 니코 나왔네요 점화의 유성 니코 벌써 무섭다 아 까먹을 뻔했네 알겠습니다 아 네 가려드렸습니다 드림이 불편하네요 아 네 고쳐드렸습니다 아 아 아파요 아 아파요 오 굿 어우 다행이다 상대가 저말라서 어차피 텔퍼 한번 쓰면 되거든요 무트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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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구나 일단은 다른데 안 움직이면 저랑 편하죠 너가 날 솔킬을 딸 수 있을 것 같아 절대 못 따지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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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안을 하지요 집 한번 끊고 가죠 어차피 충전형 물약 사가야되거든요 시간이 좀 걸려서 습니다 어 탑이 되게 잘해주네 할만하지 않나 아이고 뒤에 이렇게 아예 앗 묶였다 어우 좋을 뻔 저는 일단 살았네요 하하하 어 잡았습니다 미안합시다 어 아가비 어 잡았다 곧 어 뭐야 나 연운이 아니라 피마 두개 사버렸어 아껴쓰자 할만한데 이거는 무리하는데요 이건 무리가 아니었을까 좋아 좋아요 와 카딕스 이걸 사라 좋았습니다 좋아요 안에 박힌건가 아닌거 같은데 모르겠다 의미가 없진 않겠죠 아 에라이 아 아 악까비 어 이건 너무 아픈데 어 너무 고통스러워 잠깐만 다시 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보지 말걸 와서 보니까 지옥이었네 네? 그냥 캘포를 타줘 못 참겠는데? 가비 너무 달아 잠깐만 너무 달다 두부가 집 간 이 타이밍에 마구마구 캐버리기 한간 더는 안되겠죠? 타이밍 합시다 두부 어디갔지? 과용 만년소리에 연운 사고 라바돈?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냥 평소대로 가는게 베스트인가? 템트리가 적용화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번판까지만 구운몽 하고 좀 유기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판은 그냥 가던대로 가자 본 라바돈이냐? 본 금바돈이요 좋아요 아이고 바렌의 묵직한 환방에 당해버렸어 바렌은 참고 있었거든 절대 안 돼 이거 캠퍼가 없어서 무시하고 치기 너무 애매하다 나중에 손해가 더 부침해져서 아이고 큰일났다 아 그냥 창하는 중 두 번 연속 죽어버렸는데? 더두고는 롬바인데? 잡긴 했네요 일단 잡긴 했네요 일단 잡은 것 같은데 이거는? 와 어디야? 그인가? 어우 맛있어 잡았습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지요? 좀 나오긴 했는데 어우 아파 아 악샤는 미드를 밀고 있구나 오케이 자야 노웅이잖아 잡은 것 같은데? 아닌가? 어떻게 안 되나? 어우 탈진이? 네 어우 맞습니다 탈 묶었다면 오케이다 아 아니 이거 한타 어떻게 이긴거야 왜 이긴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뭐 좋아요 아 근데 주물력 진짜 높다 거의 한 4코 나오면 이 정도 주물력 되거든요 보통은 주물력은 진짜 높은데 한군데를 집중해서 막았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무데도 못 막았는데 아 어우 못 참아 좋았습니다 뭐야 과연 과연 기지 아 좀만 더 해볼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일단 악샤는 줍시다 ㄹㅇ ㄹㅇ ㄹㄹ ㄹㅇ ㄹㅇ 그것은 ㄹㅇ ㄹㅇ 동영상 ㄹㅇ ㄹ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